이, 이게 우리 아기 심장소리인가요? 니들이 축복받을 관계냐, 그 말이야! 저흰 세상에 떳떳합니다 지금 저더러 아이를 지우려는 건가요? 그럼 낳겠다는 거예요? 그 사람한테 모질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까이라도 웃어줘요 애비라고 자식한테는 이식도 못해주고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우리 형이 잘못되면 어떡해요? 내가 꼭 살려낼 거예요 점자 기집했던 분은 찾을 수 없을 것이지 이대로